강남구청 강남구청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50km 구간입니다. 전방에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50km 구간입니다. 전방에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50km 구간입니다. 전방에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전방에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50km 구간입니다. 전방에서 양화대교 영등포 로터리 방향 좌측 지하차들입니다. 전방에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전방에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전방에서 양화대교 영등포 로터리 방향 좌측 지하차들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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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